지난 1일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차량 7대를 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38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한 50대 여성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고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또 사고 당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전 행적을 추적하고 있으며 함께 달아났던 동승자도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미조치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